지금서부터 피가 그쳐가기 시작해서 제가 핸드폰에 사진 70장 찍었습니다. 영상 하나 만들고 지금 보이는 것은 구절초꽃이구요. 가을에 구절초꽃을 많이 이쪽저쪽에서 피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오세미농원에 집 위에서 구절초꽃이 한참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요거는 칸나꽃이구요. 칸나꽃도 지금 이때 엄청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칸나꽃 바오세미농원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요거는 골드베리 야상화꽃 사진 찍고 있습니다. 요거는 노란 골든베리 백일홍 격 백일홍이랑 골든베리 예쁘게 보입니다. 요거는 비가 내리더니 버섯들이 많이 이쪽저쪽에 산에 많이 보입니다. 둘레길 지금 운동하면서 제가 사진 찍고 있는데요. 요거는 구절초꽃이랑 디기달리스 꽃이 납니다. 야생화꽃 엄청 많아요. 이거는 금자나랑 제가 심어놓는 모종들이구요. 골든베리도 보기보다 예뻐요. 요거는 한려나꽃이구요. 한려나꽃도 은근히 예뻐요. 늦게까지 핀답니다. 그래서 심어놓으면 좋구요. 요거는 바오세미농원에서 제가 가꾸고 있는 수국. 수국 예쁘죠.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 바오세미농원에는 야생화꽃이 많답니다. 요거는 무늬맹몽둥. 꽃도 예뻐요. 텃밭에다가 제가 요렇게 심어놨답니다. 무늬맹몽둥. 요거는 클레마티스꽃. 6월달서부터 꽃피기 시작했는데 예뻐요. 지금서부터 달리아꽃입니다. 텃밭에다 심어놨어요. 색상별로 다 있구요. 엘로우, 하이트. 달리아꽃이 은근히 예쁩니다. 레드. 텃밭에 한 500개 정도 심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성공입니다. 올해도 성공. 요거는 치나물이에요. 치나물꽃도 요렇게 자세히 보면 예뻐요. 이 꽃은 루드베키아꽃. 요거는 화분에 심어놓은 달리아꽃. 예쁘죠. 달리아꽃에 꿀벌이 앉아있네요. 달리아꽃 색색이로 예쁜 색상들도 많이 있어요. 화분에다가 내년에도 또 요거는 용담이루다가 씨앗뿌린건데요. 꽃이 요렇게 피고. 요거는 끈끈이 된 나물. 화분에다가 제가 심어놨어요. 이 꽃은 제라눔. 제라남도 씨앗뿌려가지고 제가 키우는 거구요. 봉선화꽃 보이네요. 봉선화. 요거는 제가 심어놓는 뜰에 심어놓는 화분들. 요거는 파호세미농원에 가꾸어놓는 꽃나무들. 그리고 겹베기농이랑 예쁘게 예쁘게 파호세미농원에는 나무가 많답니다. 요거가 한 30년 40년 정도 오랫동안 키우는 나무들이구요. 무궁화꽃도 보이네요. 요거는 제가 김장배추로 심어놓는 배추. 우리집 배추랍니다. 하우스에서 제가 요렇게 키우는데요. 엄청 잘 자라고 이제 통에 앉으려고 폼을 잡아요. 예쁘죠? 제가 무궁애로 요렇게 키우고 있는 김장배추. 이 꽃은 칠자하꽃이랍니다. 칠자하꽃이 이곳저곳에 심어놨더니 요즘 색상이 7색까지 색깔로 꽃 색상이 바뀐답니다. 칠자하꽃. 예쁘죠? 다음에는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꽃을 씨앗 뿌려서 직접 제가 가꾸는 것이구요. 뜰에 많이 많이 심어놨더니 지금 한참 이 꽃이 제가 7월달서부터 이렇게 해바라기꽃을 보고 있는거에요. 이쪽께 지면 저쪽께 피고 그럽니다. 요것도 루드베키아 꽃인데요. 6월 말서부터 계속 꽃구경을 하고 있는거랍니다. 지금까지 피고 있어요. 루드베키아 오늘 찍은거랍니다. 오늘이 9월 28일 하여일인데요. 요거는 소국 소고기로 요거는 봉선앗꽃이요. 봉선앗꽃도 이쪽저쪽에 소고기랑 어우러져 안참 이쁘게 피어있답니다. 오늘 제가 일할 것은 할미꽃 모종이식이랍니다. 이렇게 이식 제가 씨앗 뿌린거에요. 이제